아 목소리 왜 이러지? 네 그 지금 여기 지도에 보는 그 풍계리에 있다는 그 북한의 핵실험장 여기를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다 그 막 미국 영국 중국 기자들은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여태 초대를 못 받는 거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취재단이 드디어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언론 산지는 정확히는 제가 지금 거기까진 찾아본 게 없고요 그 일단은 공동취재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자들이 음 가게 됐어요 기자들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아직 그 그 대북제재 문제 때문에요 지금 이제 그 김포공항에서 평양공항까지는 그 직항 비행기가 없잖아요 이 경제적 제재 때문에 그래서 김포공항 평양공항 그 직행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번에 정부에서 그 정부에서 약간 그 공무 때 쓰는 비행기를 약간 경비행기인가봐요 그 대통령 전용기 이런건 아니고 하여간 그걸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뭐냐 그 성남에 서울공항 있잖아요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서울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거기서 출발해서 저기 원산공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 일단 평양의 공항이 있고 원산의 공항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나진 선봉 그쪽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바로 그 연결되는 그 선봉 있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뭔가 나중에 또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어쨌든 그래서 원산까지는 비행기로 가요 자 여기 원산까지는 나중에 그 남북이 그 철도를 연결하게 되면 우리는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되죠 청량리역에서 그 열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면 이제 그 청량리 청량리역에서 그 그 출발을 하면 이제 그 선로가 그 1호선 1호선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선로하고 합쳐지는 그 구간이 있어요 좀 요즘은 잘 그 합쳐지는 구간 잘 안 썼는데 이제 좀 아마 많이 써야되는 그 신호가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서울역에서는 서울역에서는 그 1호선이 그 지하승강장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그 다른 열차들을 쓰는 거하고 선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 그 구간은 그 구간은 아마 그냥 선로가 한 여러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약간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흠 흠 근데 거기에 선로를 추가로 놀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사실 좀 그게 걱정이긴 하구요 음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기차가 멈출 수 있는 여기 광운대역이 있고 그리고 창동역은 그런 시설은 없는데 아마 거기는 나중에 ITX급이나 누리로가 가면 아마 멈출 것 같긴 해요 거기는 사우선완성역 그 다음은 이제 서울의 끝자락인 도봉산역 거기는 광역완성센터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의정부요 뭐 그런 식으로 의정부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선로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원상까지 가면 되는데 일단은 공항으로 원상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어저께 어제 오후에 어제 오후에 원상공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숙소로 들어가요 음 일단 숙소로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숙소에서 좀 쉬다가 아까 밤에 원상역을 출발해서 아마 이제 오늘 오늘 낮에 아마 풍계리에 도착을 할 거예요 아마 오늘 오후에 도착하겠죠 왜냐면 그 오늘 오후에 아마 도착할 예정이라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 북한의 교통상황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들려오는 대로 막 얘기를 했잖아요 들려오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철도시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니까 우리나라의 그 철도시설은요 그 막 그 역 간격이 되게 되게 그 좁은 응? 역 간격이 되게 되게 좁은 그 지하철역들 있잖아요 그 지하철역 그 구간에서도 그 구간에서도 한 시속 50km에서 시속 60km로는 달려요 그 신분당선이 그 이제 광교역에서 정자역까지는 느리게 가잖아요 그래서 네 순윤대대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그 구간에서도 그리고 그 역 간격이 짧은 그 구간에서도 신분당선이 시속 60km는 가요 그래서 음 보통 우리나라 그 그 지하철 중인데 에이 스타방송을 음 방송을 한두번 해야지 뭐 스타방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사실 철도 그 열차 속도가 빠르려면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저기 공항철도 있죠 공항철도처럼요 역하고 역 사이의 간격을 그 길게 만들면 돼요 응 길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공항철도가 운행속도가 빠른 이유는 그거예요 급행으로 운행을 안해도 운행속도가 좀 빠른 편인게 역 사이의 간격이 길어요 그래서 그 그 전동열차가 설계된 대로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래봤자 시속 100km가 조금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 1호선 급행열차가 그 1호선 급행열차가 그 1호선 급행열차가 제일 빠르게 운행하는 구간이 그 수원역에서 안양역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 한정해서 그 1호선 급행열차가 그 바깥쪽 선로를 쓰지 않고 안쪽 선로를 같이 써요 그 그 막 새마을 무궁화 이런 열차들하고 그 구간에 한정해서 그래서 열차 속도가 빨라요 그 출퇴근 시간에 한정돼 있는 그 뭐냐 서울역 출발 급행 있잖아요 서울역에서 천안까지 그 출퇴근 시간에 한정한 그 급행열차가 빠른 이유가 그거예요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가 그 새마을이 이용하는 그 선로를 똑같이 써요 응 그래서 서울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아예 논스톱으로 가버려요 왜냐면 논스톱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멈출 수 있는 승강장이 없어요 응 승강장이 없어 그만큼 우리는 맛만 먹으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열차 속도가 그 지금 새마을 열차가 그 운행 속도가 시속 150km예요 음 우리나라의 ITX새마을이 시속 150km로 다녀요 그 보통 운행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무궁화열차는 좀 정차는 여기 많으니까 한 시속 110에서 120km 정도 간다고 뭐 듣고 있어요 그리고 KTX의 경우 아 ITX새마을 ITX새마을 그 건빨이잖아요 그 ITX새마을이 건빨인데 그거는 이제 그 원래 그 전용 그 기관차는 전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항선은요 음 그 지금 장항선의 경우는 아직 그 그 그 군산익산까지 전철이 못 가니까 그 앞 그 앞뒤차만 앞뒤차만 그 디젤차로 바꿔달고 지금 다니고 있대요 옛날 새마을 이제 여객차가 이제 퇴역을 했거든요 수명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장항선은 그 한동안 그 전철화가 완료될 때까지 아마 그렇게 임시로 그 연결 체계를 좀 바꿔서 다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릉선 그 저기 서원주역부터 강릉역까지의 철도 이름이 이제 강릉선으로 됐잖아요 거의 이제 그 강릉선 구간 운행하는 속도가 한 시속 200km가 조금 넘어요 그 KTX 열차는 KTX는 시속 200km가 조금 넘고 거기는 아마 이제 새마을 들어가면 이제 시속 150km 가겠지 그 차들은 그렇게 운행을 하고 그리고 KTX도 이제 청양에서 서원주 갈 때는 일단 서울 구간 빨리 못 가요 서울 구간 빨리 못 가고 저기 상봉역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상봉역부터 서원주역까지는 한 시속 180km 정도는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되게 빨리 가니까 그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논스톱 열차가 하루에 한 번은 있어요 그 논스톱 열차가 하루에 한 번은 있는데 이제 그 열차들은 금천구청역부터는 아예 전용선을 타잖아요 금천구청역부터 부산진역까지는 전용선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맥시멈이 시속 300km이에요 그 운행속도가 시속 300km인데 그 중간에 이제 그런 논스톱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한 2시간 16분 걸렸는데 요즘은 조금 짧아졌을 거예요 2시간 아주 조금 넘을 거예요 이제 옛날에 논스톱 2시간 16분인 기준은 그거였거든요 이제 그 대전 대전 대전에서 옥천역까지가 기존선을 같이 갔던 게 있어요 그리고 대구 서쪽도 그래서 조금 느렸던 게 있는데 지금은 아마 진짜 한 2시간 정도로 조정이 됐을 거예요 그 논스톱이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문제는요 원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아까 밤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오늘 낮에 제덕역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더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밤에 출발한 이유가요 그 북한의 철로에서요 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속도가요 시속 35km 밖에 안된대요 평균이 평균 시속이 35km에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철로가 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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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로면요 만약에 철로가 가요 가다가 그 반대쪽에서 열차가 오면요 일단은 가까운 역에 가서 대기를 타야돼요 가까운 역에 와서 반대편 열차가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돼요 네 두개 고마워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열차가 운행하는 구간이 그 장항선 익산역에서 신창역까지가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익산역에서 신창역까지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전선 서쪽 구간 그 저기 광주송정역에서 순천역까지가 그렇게 운행되고 있어요 저기 순천에서 삼강진까지 이미 복선이 끝났고 그 그렇게 운행되고 있고 지금 아직 그 동해선이 그 대구 대구선이 아직 그 뭐냐 복선이 안 끝났어요 그 동대구역에서 동대구역에서 영천역으로 해서 그 그 그 서경주역 갔던 거 있잖아요 그 그 그 뭐냐 동해선이 그 그 태화강에서 신경주까지가 완공이 안 돼가지고 그 옛날 경주역이 지금 피역이 안 됐거든요 그 그 지금 경주역의 시설들 다 신경주역을 옮기는 이유가 유적 보호 때문인데 그래서 그래서 아직 거길 안 옮겼는데 그래서 그 동대구역에서 포항역까지 무궁화를 타고 갈 경우에요 그 그 그 무궁화 타고 갈 때 그 아직 쓰고 있는 노선이 그거에요 그 대구선이 선로가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다가 반대편에서 열차가 오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서울 포항 직항 열차가 하루에 두 번 있었어요 그니까 새마을로 두 옛날 새마을로 두 대가 아침에 거의 동시에 서울역하고 포항역에서 출발했다가 그게 이제 서로 그 낮에 각자의 목적지에 도착하고 한 몇 시간 쉬다가 이제 한 한 5시쯤 넘어가면 거기서 반대편에서 다시 출발해서 돌아가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산 가는 거하고 아마 시간이 좀 비슷했을 거에요 그 포항 가는게 대구에서 포항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시간이 좀 많이 비슷했을 거에요 음 근데 이제 요즘은 그 한 신경주역에서 포항역까지는 이제 새로운 선로가 뚫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KTX가 포항역에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건천에선가 그 건천부터는 KTX가 300km 못 가요 거기서는 이제 조금 중고속화된 철도라서 한 시속 200km 정도는 가는데 근데 이제 그 포항역이 위치에 옮겼잖아요 포항역에서 영덕역까지는 아직 무궁화만 다녀요 거기는 선로를 한 개만 놨어요 대신에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옛날 보다는 선형이 좋죠 그니까 경전선이 아직 지금 서쪽이 개량이 안 돼서 그런데 포항역에서 영덕역 가는거는 확실히 북한의 그 서쪽 철로보단 빨라요 한 시속 시속 80km 이상은 아마 갈 수는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열차 간격이 길면 근데 이제 그 선로가 한 개일 때하고 두 개일 때하고 운행속도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름 직선화가 된 거하고 옛날 진짜 옛날 막 그런 꼬불꼬불 기찻길 거기서는 시속 60km도 버거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열악한 철로가 북한 철로라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 북한보다 조금 좋은 철로가 우리나라의 그 경전선보다 조금 안 좋은 몽골의 그 철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의선 신의주역에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들어갈 때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북경으로 해서 그 몽골로 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몽골 구간이 아직 선로가 좀 안 좋아요 독한 돈이요? 다 군수산업에 썼지 그리고 사실 그거예요 그 화물열차가 그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화물열차는 굉장히 느려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화물열차가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화물열차가 가다가 다른 열차가 뒤에서 오면요 아예 그냥 다른 역에 가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서 비켜줘요 화물열차는 그래요 그 막 우리나라 막 시멘트 막 이런거 화물열차로 막 나르잖아요 한 그 화물 그 약간 뭐 시멘트 같은거 약간 탱크 같은 열차 한 객차 한 뭐 한 스무개인가 막 싣고 가잖아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 얘기하는거예요 그런 차들은 그 하여간 그 열차가 통과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BJ진관희님 별풍선 다섯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다섯개 고마워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열차 등급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과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수도권 광역 철도도 있잖아요 광역 열차들은요 그러니까 통근용 열차들은 제일 후순위에요 물론 이제 그 노선 중에서도 급행 열차하고 일반 열차가 나뉜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급행 열차가 먼저 가겠죠 음 대신에 순서가 그렇게 돼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가끔 구호선 중에 예외인 구간이 있어요 구호선 중에 예외로요 그 신논현력이 음 뭐냐 그 신논현력에서 그 종합운동장 방향만 신논현력에서 그 보험 병원 방향만 그 선로가 한개고 이제 김포공항 쪽으로는 선로가 두개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요 그 신호 차이 때문에 일반 열차가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몇 분 안되서 바로 급행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논현력에서는 일반 열차가 먼저 출발을 해요 보통은 왜냐면 그 일반적인 시간대에 바로 다음역인 사평역에서 일반 열차가 피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급행은 오히려 그냥 사람들을 더 태우고 좀 기다렸다가 가는거고 근데 11시 반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겹칠 경우에 거기서는 일반이 기다려요 그 밤 11시 반 이후에는 일반 열차가 사평역에서 기다리는게 아니고 동장역에서 피해주거든요 그래서 바뀌는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구로역 많이 가보신 분도 알겠는데요 그 구로역에서는요 그 이제 두개의 노선이 합해지잖아요 그럴 때 우선통과 순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1호선의 경우 구로역에 만약에 인천에서 오는거하고 천안에서 오는거하고 같이 오면요 인천에서 오는 열차가 먼저 먼저 가게 되어있어요 1호선은 경인선이 우선이에요 그 보통 그 인천에서 소유산이 한통으로 가고 그 저기 병점 그 서동탄에서 광운대까지가 한통에 가고 그리고 이제 천안신창에서는 보통은 청량리까지만 가죠 하여간 보통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그 하여간 그런 우선통과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대전조차장에서 가끔 그 열차들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호남선 열차들이 아마 대전조차장에서 좀 많이 멈출거에요 경부선이 우선통과에요 대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상위 노선 약간 상위 노선 약간 본선이 우선통과는 그런 원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열차 등급 일반적으로 전동차는 무궁화열차나 누리로는 무조건 다 보내줘요 그리고 누리로 같은 경우는요 열차 속도는 좀 빨라요 그런데 정차역이 거의 급행열차 수준으로 많아요 그래서 누리로 같은 경우는 속도만 빨라 그래서 요금이 무궁화하고 똑같은거에요 요금이 무궁화하고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누리로가 그 거의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은 다 멈춘다 보시면 돼요 안 멈추는 데가 그 두정역 안 멈추고 두정역 그리고 병접역 이런 데만 안 멈추고 다 멈춰요 그래서 음 원래 원래 그 1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의 기준이 무궁화 열차가 정차할 수 있는 역들을 멈추는 거에요 경부선 급행열차의 정차 원칙은 무궁화 열차의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는 역들을 멈춰요 그래서 막 우리 막 서정리역 막 이런 역을 왜 멈춰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서정리역 기차가 정차하는 역이에요 새마을이 안 멈춰서 그렇지 음 어떤 선배가 그런 적 있어 왜 급행이 송탄역은 안 멈추고 서정리역은 멈추냐고 그렇게 한매쳐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지제역이 SRT 환승역이잖아요 하지만 급행열차는 정차하지 않아요 지제역이 SRT를 탈 수 있는 역이지만 음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그 서해선 서해선 화성에서 부천구간이 개통이 되는데 그 부천에서 부천역이 아니고 소사역에서 멈춰요 근데 소사역은 급행열차가 정차를 안하는 역이거든요 그 바로 서로 옆에 부천하고 역곡은 멈추는데 가운데 소사들 안 멈춰요 음 그렇고 약간 좀 억울하겠죠 서해선 이용자들한테는 그 이제 안산에서 부천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거든 그 노선은 하여간 근데 이제 서해선은 아무래도 최신 노선이니까 아마 속도가 좀 빠를 거예요 음 그런 거보다도 북한은 엄청나게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음 열차 운행시간이 12시간이 걸려가지고 열차 객차가 침대 침대 객차로 배정이 됐대요 그 우리나라 그 침대차가 무궁화에 하나가 있긴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운영 안하는 걸로 아는데 그 무궁화 침대차가 있어요 침대차가 있는데 그 약간 2층 침대 약간 하여간 누워서 가는 차고 창문이 되게 쪼끔해요 아마 옛날에 막 그 열차 운행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때 약간 심야열차 막 이런 거 위주로 아마 그 배정되었을 거예요 그런 침대차 아 2층 열차는요 ITX 청춘 타시면 돼요 그 ITX 청춘에요 그 가운데차 타시면 돼요 음 ITX 청춘 가운데 두 칸이 그 총 그 여덟량이잖아요 여덟량 중에 4호차 5호차가 그 2층 칸이에요 그 계단으로 두 층이 나뉘어져요 그렇고 음 근데 아마 요금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ITX 청춘은 쪼끔 그 준고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누리로하고 ITX 청춘하고 아마 모양새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누리로는 장점이 있어요 누리로는 그 우리 지하철 타는 그 높은 플랫폼하고요 기차 타는 그 낮은 플랫폼을 다 멈출 수 있어요 그 문이 열릴 때 가운데 막 노란색으로 쳐져있는 그 네모난 그 모양이 거기 센서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문이 열릴 때 계단으로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그래서 이제 누리로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뭐냐 ITX 청춘이 아직 다른 그 노선으로 많이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요금은 새마을하고 같은데 그 플랫폼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뭐냐 그 강릉선 KTX가 청량리역에서 처음 멈추는 여기 양평역인 이유가 있어요 그 중간에 그 덕수역이 굉장히 큰 역이잖아요 그 뭐냐면 경희중앙선이 그 용문행이 있고 덕수행이 있잖아요 나름 거기가 좀 큰 역인데 거기 덕수역이 물론 그 저상 플랫폼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안 써요 그래서 KTX가 첫 번째 정차이 양평역인 거예요 무궁화도 양평까지 논스톱이에요 그 청량리역에서 타면 양평까지 논스톱이고 그 양평역 가보시면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음 그래서 보통 그런 역들은요 그러니까 그 여객열차하고 그 도시형 철도하고 그 겸용역은요 일단은 그 가운데 선로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선 플랫폼 대피선이 있어요 근데 그 뭐냐 본선 대피선 제1 대피선이 보통 그 우리 지하철 도시형 전철들 도시형 전철들이 제1 대피선에 멈추고요 그리고 그 옆선이 추가 대피선이 있어요 거기는 근데 잘 안 쓰지 거기는 진짜 잘 안 쓰고요 그 아 네 두개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가고도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고도 되게 빨리 가요 근데 북한이 시속 35km 면요 시속 35km 지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2호선 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북한이 해외 언론들까지 다 초대를 한 이상 그리고 북미회담을 그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막 그렇게 낚을 수 있을까요 기자들을 엿먹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대북 제재가 지금 얼마나 심한데 거기서 장난치면 이제 북한은 끝나는 거지 그래서 시속 35km 로 간다고 치면요 우리가 그 그 속도로 운행하는 구간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 분당선이 그 분당선 개포동 구간이요 원래 거기는 역을 하나 내지 두 개만 놓을 생각이었는데 거기가 님비현상 때문에 역이 세 개가 생겼어요 개포동에서 아파트 단지마다 왜 이 앞에 역을 안 놔주냐 해가지고 저기 구룡역인가 그 구룡역이 그 완전히 급커브 구간이에요 그 급커브 구간에 역이 설치됐어요 그래서 분당선이 그래서 그 시청역에서 종강역 갈 때 거의 90도로 껐거든요 열차가 그래서 그 열차가 빨리 못 가요 그 구간은 그리고 그 또 열차가 또 천천히 가는 구간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용산역에서 이촌역 사이가요 그 전력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전철들이 그 전기를 일부 끄고 진짜 거의 기본 동력만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좀 느려요 그리고 또 똑같은 구간으로 그 1호선이 남용역에서 서울역 내려갈 때 그리고 청량역에서 회기역 올라갈 때 그 구간도 역시 그 전력 공급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좀 그 막 전광 전광 알림판 이런거 막 끄고 가잖아요 차속도가 느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북한 여차가 그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평상시에 그 속도로 계속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4호선 그 구간 하나 있어요 그 남태령 넘을 때 그 남태령 에서 그 과천에 서남동 갈 때 아 그 넥센 그거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그 야구 얘기 제가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음 왜냐면 제가 오늘 이거 주제 끝나고 만약에 바로 2시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그 아예 그냥 2시에 제가 그 뭐냐 콜로라도 그 애리조나 디맥스하고 미러키 브루어스 경기하더라고요 2시에 아마 그 요즘 최지만선수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지만선수 경기 틀면서 아마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거의 아니 관광수준보다도 느리죠 시속 35km 시속 35km 자전거가 어 뭐냐 자전거가 약간 그 살짝 속도가 붙은 속도 정도가 시속 35km 잖아요 아 크라우산도 저 당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방금 하나 먹은 거고요 음 그래서 한강에서 자전거 탈 때 가끔 이제 직선 코스에서 속 그 바람이 역풍이 아닐 때 좀 속도가 잘 붙을 때나 약간 좀 나오는 속도가 시속 35km 에요 아 물론 이제 요즘 근데 그 자전거 그 자전거 전용길 있잖아요 한강에 그거 출입할 수 있는 그 뭐냐 전동자전거 기준이 있어요 그 동력하고 전동 동력으로 전동충전해서 가는 그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용량이 너무 너무 좋으면 안돼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런 수준의 자전거를 하면 그 하이브리드 자전거도 그 자전거 자전거 전용차로를 운행을 할 수는 있다 뭐 그런 기준이 있더라구요 한 그 정도 속도 로 열차가 가는거에요 그 정도 속도로 그래서 그 그 남태령역에서 선발력으로 갈 때는 그거에요 그 사후선 그 서울도시 그 서울 서울 그 서울철도공사에서 그 코레일 관리구간으로 바뀌어서 그런거에요 그 가장 그러니까 역과 역사이에 가장 빨리 가는거는요 사실 코레일구간 중에서는 그러니까 급행열차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1호선 급행 수원역에서 안양역 구간 그 구간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평상시에는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한정에는요 그 서울역 지상에서 출발하는 천안급행열차가 있어요 출퇴근 시간대 한정에서는 그 서울역 지상의 그 옛날에 그 누리로 타던 데 있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건데 그 열차는 서울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가 논스톱이에요 그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를 그 새마을 타는 선하고 같은 선을 타요 그 평상시 급행도 수원에서 안양까지는 그 선을 타요 그래서 그 경부선이 그 안쪽선하고 바깥선하고 그 운행속도가 달라요 그 바깥쪽 선로는 아마 운행속도가 한 시속 60에서 70 정도로 그 제한이 돼 있고요 그 가운데 선은 그래서 급행열차는 시속 100 이상은 달릴 수 있어요 그 구간은 아 연장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 지금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가 그 선로가 개량이 되고 있어요 그 전철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철화 작업해서 근데 이제 몰라 그 복선전 일단은 단선전철로 간다곤 하는데 그 대신에 복선에 대비를 해서 그 기준선을 직선화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소유산역의 바로 다음역이 그 제가 복무했던 그 대대에 영회중대가 있던 그 초성리역이거든요 근데 그 초성리역의 위치가 바뀌어요 초성리역의 위치는 아예 바뀌고 그 직선화 과정에서 한탄강역은 없어져요 그래서 소유산역 바로 다음역이 이제 초성리역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역이 전공역 그 다음역이 연천역이에요 몇역 안 돼요 그냥 그 구간 그 구간 선형 개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수요가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빨리빨리는 안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 거의 연천까지 연장하면요 인천에서 연천까지 한 번에 운행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 음 왜냐면 저기 천안신창에서 출발하는 거는 그 보통 청량리까지 밖에 안 와요 근데도 100km가 넘어요 음 길어봤자 가끔 광운대까지 오기는 해 죽을 마실걸요 그렇게 가면 죽을 마실걸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근데 지금으로서 타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저기 소유산역에서 일단은 인천행을 타요 인천행을 타고 청량리역까지 오세요 그러면 청량리역에서는 보통 그 청량리역에서는 그 천안신창인이 출발하는 역이에요 청량리가 거기서 타고 가 바꿔 타고 가시면 네 되기는 하는데 그 구로역부터는 아예 승강장도 나뉘잖아요 방향이 따라서 그러니까 알아서 그렇게 타고 가시면 되고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길게는 운행을 안해요 네 맞아요 음 그렇게 가요 하여간 그렇게 가는데 지금 몰라 저기 신탄리역에서 백마고 지역은 이미 옛날 선로가 아니에요 옛날 선로 그 자리를 그대로 복원한 게 아니고요 백마고 지역 가는 거는 아 저는 동시동출 안해요 그 글로 가면요 백마고 지역이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 옛날에 있던 위치가 아니에요 백마고 지역은 백마고 지역이 물론 국도 바로 옆에 붙어있긴 한데 그 이제 미래의 그 통일을 대비해서 아예 이제 복원을 할 때 좀 약간 직선화로 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역에다 놔뒀어요 현재 백마고 지역은 위치를 바꿨어요 그리고 전곡역하고 연천역은 아마 그 자리 그대로 갈 것 같긴 해요 그 자리에서 시설만 바꿔요 아마 그 역사는 아마 새로 지을 거예요 지금은 백마고 지역까지가 가는데 그 통근열차 그 동두천역에서 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그 천원 내고 타는 거 그게 백마고 지역까지 가요 근데 지금 거기서 한역 내지 두역까지는 남한에서 더 복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구철원역까지 가면요 거기서 원래 그 금강산 서쪽으로 가는 철로가 나뉘어지는 데가 있대요 근데 몰라 거기를 복원을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그 금강 철원에서 금강산 서쪽까지 금강산선을 복원하는 것 보다는 그거보단 차라리 춘천역에서 화천 양구 인재 속초를 잇는 그 중고속 철도를 만드는 게 더 빨라요 춘천역에서 속초역을 잇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 계획 들어갔죠 원래는 그 이제 약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는데 박근혜씨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게 그거예요 춘천역에서 속초역까지 그 중고속 철도 만들겠다 그 고속 철도 만들겠다 해가지고 선거 공약을 해버렸거든 박근혜씨가 선심성으로 근데 그거는 결국 원래 하기로 했어요 음 하여간 근데 일단 북한은 지금 핵시설은 이제 없애러 간다고 하잖아요 음 그 뭐냐 청량리에서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지금 두시간대면 가잖아요 지금 뭐냐 지금 강릉선이 그거예요 중고속이에요 그 경춘선에 있는 그 ITX 청춘 있잖아요 약간 그거보다 조금 좋은 중고속이에요 음 그래서 그 서원주역까지는 진짜 중고속이고요 그 시속 180대로 가는 중고속이고 서원주역부터 그 뭐냐 아 그 샌바울 그 동해역 가는 거 그때 혹시 그거 아니에요 그 스위치백 있을 때 저기 그 삼척에 삼척에 그 도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그 스위치백 있거든요 그 열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 그거 이제 없어졌어요 거기 이제 그냥 아예 터널로 바뀌어버렸고요 그 거기 아예 지하에 터널을 팠어요 그걸로 바뀌었고요 그 그래서 이제 스위치백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건 이제 없어졌고 그 어우 어깨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궁화가 또 정동진까지 가잖아요 아직 모르겠어 그 뭐냐 서원주에서 그 강릉 직통하는 그 직통하는 그 지금 KTX 말고는 없잖아요 한번 제가 확인해볼게요 잠깐만 제가 코렐톡에서 제가 코렐톡 어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코렐 가입은 돼있으니까요 아 무궁화는요 일단은 그게 있어요 누리로 급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 청량기에서 강릉 열차 조회하기 그러네 현재 청량기 강릉은요 KTX 3천만 있어요 현재 KTX 3천만 있는데 아직 그 제가 보기에는요 그 2019년에요 내년이죠 내년에 서원주역이 영업을 시작해요 내년에 서원주역 남원주역 그 두역이 영업을 시작하고 그 그 무엇이냐 옛날 원주역이 내년에 폐역해요 거기자면 삥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 노선이 그 치악산 구간에 삥삥 돌아요 그거를 이제 남원주역에서 그 충북선 만드는 그 봉양역까지를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그 치악산을 터널로 뚫어버렸어요 그게 내년에 뚫려요 아마 그때쯤에 아마 이제 그 강릉선도 좀 다른 열차 다른급의 열차가 다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때쯤에는 음 그때쯤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대신에 그렇게 되면 이제 동해선도 개량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 지금 연결하는 게 그 판교에서 여주까지 지금 경강선이 하나 다니잖아요 근데 원래 그 판교에서 여주까지 가는 게 원래 계기 그거예요 원래 그 저기 월곤역 있잖아요 수인선 수인선 월곤역에서 월곤역에서 갈라져가지고 그게 광명역 그 광명역에 광명역 진하고 그 안양역 진하고 그리고 사오선 인더건역 진하고 그래서 판교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판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천여주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주역은요 그 여주역에서 서원주역으로 가고요 여주역에서 서원주역으로 가요 그래서 서원주역에서 이렇게 그 뭐냐 뭐 양평 양평 제천을 이렇게 가고 여주 강릉을 이렇게 가고 이렇게 X자로 약간 있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 충북 충주로 가는 건요 그 이천역 다음역에 부발력이 있어요 그 부발력에서 나뉘어져요 그래서 가끔 그 경강선 타면 부발행이 있어요 가끔 가끔 가다가 그 판교역에서 타면 가끔 부발행이 떠요 그 이유가 그 거기서 그 노선이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음 하여간 그런 계획은 그 부발력에서 갈라져서 충주 그리고 문경 그래서 문경에서 김천까지는 그 기존의 경북선에 개량을 하고요 그리고 김천에서 저기 진주까지 다이렉트로 있는 거를 또 만든대요 음 근데 이제 거기를 김천구미역을 연결할 것인지 기존의 김천역을 연결할 것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음 일단은 그 진주까지는 그렇게 간다는 거 음 그래서 진주에서 그 진주에서 그리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저기 뭐 통영으로 간다는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종 그 지상교통의 불모지들 요즘 없어져 가잖아요 요즘 고속도로도 그렇게 만들죠 그 고속도로도 지금 우리나라의 웬만한 행정구역이 만약에 자기네 행정구역이 고속도로가 안 지나가더라도 그 옆지역으로 가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대요 지하철이 문경까지는 안가죠 거기까지는 못가요 솔직히 지금 뭐냐 저기 지평역까지만 가는 그 경희중앙선 있잖아요 그거를 서원주역까지는 있자 약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 서원주역도 지금 아직 떡밥만 있는데 원주도 지금 그런 떡밥만 있는데 그 최동단이 아마 저기 아산쪽도 신창에서 더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그렇게 되면요 이게 모든 생활이 다 서울권으로 묶여버려요 그래서 서울권에서 글로 더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부 다 서울권을 이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대전 대전에서 응? 대전에서 저기 그 조치원역 있잖아요 그 세종시 거기를 거기를 있는 건 좀 이해는 되겠다 응? 그런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아니면 대전에서 청주공항에 있는다든지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조는 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문경을 이으려면 그리고 심지어 문경세제 넘어야돼요 그게 약간 일이야 그 문경은 약간 서울쪽으로 있긴 약간 지리적으로도 힘들어요 문경세제가 맡고 있으니까 그렇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지금 저기 부산에서요 연결만한 고리가 없어요 문경하고 서울이 그리고 그 아니 그렇게 연결한다 치면요 그러면 그 지역균형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안 몰리고 다 서울로만 몰려요 바람직할 수가 없어 이거는 지역균형개발의 취지에 안 맞아요 그건 그래서 아마 안 할 거예요 지금 부산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부산이 지금 동해선 그 동해선을 그 1호선처럼 해가지고 지금 뭐냐 지금 부전역에서 태화광역까지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겠죠 그 부산 아니요 대구권 말고 저기 영주하고 안동에서 광역으로 묶을 수는 있겠죠 영주 안동에서 거기 그쪽 경북 경북 북부권은 영주역이 제일 크잖아요 영주역이 제일 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묶겠죠 묶는다면 영주역에서 묶을 수는 있겠지 그렇고 그 근데 태화광역에서 부전력까지 가는 걸요 지금 그거 그 부전력에서요 부전력에서 창원으로 가는게 저기 삼랑진까지 돌아가잖아요 양산에 양산쪽으로 돌아서 가잖아요 삼랑진쪽으로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구포역으로 안들어가게끔 그 부전력에서 그 저기 김해쪽으로 지하를 뚫는데요 그래서 그 김해쪽을 김해쪽을 뚫어가지고 그 낙동강 건너서 김해로 간 다음에 그 저기 이제 창원쯤 가면 그 진영역인가 한 그쯤 가면 이제 그 기존의 경전선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전력하고 진영역을 연결한다는 계획은 있어요 현재 그런 계획은 있어요 음 명절 교툰대랑 그거 1년에 2번 있는 그거 해서 하려고 그거는 손해가 보는게 더 많아요 아니야 저는 거기서 일하진 않아요 그 그래서 하여간 그런 계획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그거 있죠 그 목포에서 목포에서 저기 보성인가 강진인가 보성인가 거기까지는 있는다고는 해요 음 거기까지는 있는다고 해요 왜냐면 그 목포로 갈 때도 맨날 그 광주송정으로 돌아가니까 아마 그거는 좀 그 저기 영암순천구 남해고속도로처럼 거기는 좀 이어진다고 하는 것 같아 음 그런 계기인데 아니 근데 이제 추진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긴 없는데 사실 그거예요 지금은 목포에서 순천을 다이렉트 연결을 하는게 차라리 광주로 돌아가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여객수송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화물수송도 목적이 있잖아요 화물수송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뚫기는 해야 돼요 어 뚫기는 해야 돼서 그 특히 이제 그 경전성 구간에는요 전라도 혹시 공항 만든다는 거 거기 아니에요? 세만금? 세만금에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만금은 제가 보기엔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화물수송도 거고 그냥 인천으로 가지 하는데 그러면 그거 자체가 까는 거지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할 만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그건 뭐라도 교통망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요 다들 그 주변으로 모여요 만들어 놓으면 모여 언젠가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역세권들은 다 벌어먹게 돼 있어요 지금 그 군산역도 새로운 군산역 옆에다가 또 아파트 만들고 난리 났잖아 그런가 똑같아요 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뭐냐 두 분 지금 제가 책임 드릴게요 양웬님하고 레슨님 제가 잠깐 책임 드릴게요 지금 지역 지역 감정 분열을 조장하는 채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채팅 책임을 드릴 거고요 지역 감정 조장은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그냥 어느 지역에 뭐가 없고 그런 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수요가 있든 없든 그러고 사실 어느 정도의 시설을 깔아줘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있어요 그 기업들이 기업들이 그 지역으로 진출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서 뭔가 일 일 벌려가지고 사람들이 올 거냐 교통문제 때문에 안 오지 않냐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걸 대비해서 깔아주는 거예요 그 광주의 새로운 터미널이요 그 내가 알기로 그 그거는 뭐냐 지역상이 많다고 그건 롯데백화점이 입지를 잘못 잡은 거지 그거 아세요 그 여수 시내에요 롯데마트가 딱 한군데 있어요 롯데마트가요 그 사실 여수 시내에서 그렇게 시청하고 아주 가까운 건 아닌데 그 여수 시청에서 저기 덕양역으로 그 덕양 쪽으로 나가는 그 길에 있어요 약간 외곽 쪽으로 살짝 빠져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 그 시외버스 정류장이거든요 그 여천 정류장 일부러 그냥 큰길 쪽에다만 만들지 좀 약간 비껴가게 만들었어요 아니 몇 개가 아는 게 아니고 제가 그동 제가 그 지역은 아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친가 쪽 사람들이 여수사 큰아빠하고 큰고모가 여수사라서 그래요 여수를 갈 수밖에 없거든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여수를 가다 보니까 그쪽의 시스템을 아는 거지 그 그 여수 그 뭐냐 구시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종합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서 서울 오는 막차가 자정에 출발해요 막차가 막차가 자정에 프리미엄 우등이에요 프리미엄이에요 마지막에 막차라고 그리고 심지어 심야라고 돈 더 받아 심야버스라고 돈 더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재래시장이 솔직히 경쟁력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한테 그 뭐냐 돈이 100% 안 들어온다고 카드 결제 안 받더라 카드 결제 안 받는 데가 있어요 아 주말마트 이용 제한 없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끔 가다가요 역세권 마트 중에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새벽에도 올만한 그런 마트들 있잖아요 그런데는 그 이제 격주 격주 휴무 적용 안 하는 지점도 있긴 있어요 기껏 해봐야 근데 한 영등포역 이마트 그 정도 정도만 있을걸요 제가 알기로 용산역 이마트는 쉬어요 용산역 이마트는 쉬어요 그러니까 진짜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영등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열차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 거기는 벌금을 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자체별로 몇 군데씩은 아마 예외로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재래시장이 없어 그런데는 그냥 냅두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재래시장이 없거나 좀 큰 영향이 없거나 그런데는 그 격주 휴무 적용을 안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그냥 그 정말 주민들이 주민들이 정말 살아갈 데가 없는 없는 경우 그런데는 그냥 냅둬요 네 그런데 솔직히 솔직히 지금 채팅에서 채팅에서도 이렇게 막 지역 얘기 나오면서 서로 막 그 감정 격해지고 이러는데 진짜 완전한 통일은 진짜 힘들 것 같긴 하다 사람들의 의식이 이런데 순천 순천 코스트코는 솔직히 그래 순천에요 순천에는 이미 대형 마트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순천하면 그 전라난도 동쪽에서 제일 큰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 이미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제일 올해 제일 그 뉴코아 백화점 거기에 그 킴스클럽 그게 1990년대부터 있었다 어? 거기가 1990년대부터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요 그 지금 순천에 그 킴스클럽 있는 그 길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그 길이 생긴 이유가 되게 웃겨요 그 원래 그 옛날 국도는요 그 지금의 그 고속도로 그 서순천 나들목 있잖아요 그 서순천 나들목에서 여수방향으로 조금 가다가 그 지금의 그 22번국도 가는 길 거기가 옛날 17번 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 순천터미널 순천 응? 순천역 그런 광장 이런 데 다 지나가게끔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뭐냐 그 여수에서 남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외버스들은 순천 지나갈 때 다 글로 가요 다 옛날 길로 가요 시외버스들은 그 중간 경유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순천 시내가 커지니까 조금 동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 우회도로를 만든 위치가 지금의 순천 나들목이거든요 그 순천 나들목에서 살짝 이제 그 넘어오는 그 옛날 길 있잖아요 그 옛날 길 그 이름 백강론가 있어요 도로 이름이 백강론인데 그쪽에 이제 근데 문제는 거기에 뉴코아 백화점이 들어서고 킴스클럽 들어서고 그 주변에 아파트 들어서고 그 mbc에서 느낌표 한창 할 때 거기 기저귀 도서관 1호 들어선 데도 거기 근처예요 거기가 그렇게 커졌어 심지어 그쪽끼리 그 2번 국도가 이제 같이 겹치게 가면서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아주 그냥 좌우 앞뒤로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는 바람에 거기가 이제 명절때마다 상습 정체구간이 돼버렸어요 거기가 상습 정체구간이 돼버리는 밤에 어쩔 수 없이 순천나대목에서 또 동쪽으로 우회도로를 또 팠어요 아예 거긴 그 아파트 이런거 못 들어오게끔 해버리려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내버렸어 그 산업도로를 만들어버린거예요 그 저기 율촌 산단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끔 거기 산업도로를 내버렸는데 요즘 거기도 근데 아파트 들어와요 그 동순천나대목에서 저기 해룡 남순천나대목 거기 가는 데까지가 그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국도겸용이거든요 그 겸용구간에 거기에 아파트 들어와 있어요 요즘 또 그래 거기가 임시로 그 고속도로가 끊겨있는 구간이거든요 국도겸용이라 거기서 이제 통행률 잠깐 안내거든요 그 순천에서 엑스포 그 고속도로에서 나오자마자 그 엑스포 가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그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그 남해고속도로 목포방향하고 이제 국도 17번 그 엑스포방향 그 자동차정 나눠지거든요 하여간 요즘 그래요 그 뭔가 자동차 소통을 좀 빠르게 가려고 우회도로를 놓쳐 그러면요 그 우회도로를 따라서 마트 들어가지 음 뭐냐 마트 들어가지 아파트 들어가지 다 따라가요 그 시골들 막 역위치 바꾸죠 그럼 역위치 바꾸면 거기가 또 역세권이라고 또 아파트 만들고 마트 만들고 다 해요 뭐든 만들어요 네 저 서울이요 그래서 제가 그 군대에 복무한데도 저기 그 구리 세종포천고속도로 그 소울나들목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제가 군대 복무했는데 그 소울읍의 중심지가 송울이라고 있어요 그 송울이 그쪽도 그 가운데가 그 안에가 시장이에요 그 시장을 우회를 해서 우회도로를 내놨는데 그 우회도로 쪽으로 또 뭐 건물이 또 들어와 지역에서는 전라남도만 몰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낙후 지역은 웬만하면 몰빵일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겨울에 그 영덕역 개통된 거잖아요 그 포항역에서 올라가는 거 지금 동해선 연장 차원에서 근데 사실 그 영덕역 작년 겨울에 개통된 건 그거예요 그거는 이제 남 그 남북 남북교통 그 연계한 거 연결이 돼 있긴 해요 그 동해선 사업하고 음 그래서 포항에서 그 포항에서 동해까지 그 뭐냐 포항에서 동해까지 좀 그 다이렉트에 연결하는 그 목적이 있거든 하여간 그거는 정부의 산이 몰빵된 거고 지역 자체의 산이 좀 약간 섞여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지역 그 지자체의 산이 조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데는 아마 정부에서 예산을 조금은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은 웬만큼은 지역 예산으로 해결을 해라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역 예산이 좀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인구가 인구가 조금 늘어날 기미가 있는데 예산이 적어 그러니까 전라난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전라난도가 신도시가 좀 있거든요 저기 목포의 그 도청신도시 있잖아요 남학신도시 거기 있고 그리고 그 광주하고 전라남도하고 협력으로 만든 그 나주하고 그 광주 경계에 그 또 그 혁신도시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사람이 몰리긴 몰려요 그 광주하고 그 나주 사이에 거기 나름 광주권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광주 위성도시들이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그 부산이요 거기는 부산은 거기 주변이 너무 이미 커버렸잖아요 그 부산 부산 주변이 이미 이미 크잖아요 부산 웬만한 위성도시 다 있잖아요 기베 양산 창원 창원도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광역시들은 지금 인구가 빠져요 근데 그 광역시 과연 부산에서 인구 빠진 사람들이 생활권이 부산일까요? 아예 부산을 포기하고 아예 다른 생활권으로 가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퇴근은 부산으로 해요 출퇴근은 부산으로 하는데 다 이제 새로 아파트 지은 데로 가는 거지 싼 집 찾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다 그 출퇴근 거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광주예요 광주 소속 교직원들이 아니고요 그 전라난도 소속 공립 교직원들이 가족들을 광주에 살아요 그게 왜냐면 자기 본인은 자기 본인은 4년에 한 번 꼴로는 정근을 가잖아요 근데 그 정근을 간다는 게 같은 행정구역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에서 가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 하니까 자기가 이제 출퇴근할 방을 따로 학교 근처에 마련을 해놓고 식구들은 광주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광주 가는 거야 주말마다 광주 가서 같이 야구장 가면서 놀고 같이 야구장 가서 놀고 그 그 뭐냐 왜냐면 그 교직원은 장성으로 갈 수도 있고 목포로 갈 수도 있고 순천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구례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약간 그나마 좀 약간 그 가운데 지점이 광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음 전라남도 교직원들은 그렇고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전라북도에서 현재 그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익산하고 전주예요 그 전라남도는 주로 광주하고 나주가 그렇고 그 전라북도는 익산하고 전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의 경우는 대전이 너무 구석이다 보니까 충청남도는 요즘 그 역할을 쩍이 그 아예 도청을 쩍이 홍성으로 옮겼잖아요 거기가 이제 홍주시로 승격되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때 음 그리고 그 고속도로도 충청남도는 딱 이제 공주가 딱 가운데 지점이 됐죠 방향이 다섯 방향이나 되죠 유성 방향 논산 방향 천안 방향 홍성 방향 아니 당진 방향 서천 방향 다섯 방향 가죠 하여간 그런 식으로 바꾸고 되게 좀 그 뭔가 역할을 한도시에 몰빵하는 걸 맡기 위해서 되게 여러 방법 쓰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지인 중에는 지인 중에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 집안이 아무래도 호남 쪽에 연관이 많이 돼있으니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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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떻게 관심은 많이 갖고 뭔가 수집은 많이 하는거지 그러니까 지인이 그렇게 없어도 사람이 그냥 관심을 가지면 수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근데 얘기가 좀 많이 흘러가서 그런데 지금 저는 아 지방선거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방선거 시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왜 맨날 왜 맨날 지방선거를 월드컵 직전에 하냐고 4년에 한번 딱 그 월드컵하고 겹치잖아 4년에 한번 맨날 월드컵하고 겹쳐버리잖아요 그 지방선거가 아 근데 다음번에 카타르 대회 때는 안겹치했다 카타르 대회는 겨울에에요 아니요 관심이 그렇게까지 체전은 아닐거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선수한테만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해외 스포츠를 얼마나 많이 보는데 그리고 요즘엔 사전투표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굳이 자기네 동네 안가도 사전투표 다해요 근데 예전보다 지금 몰라 지난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요즘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대통령 한 번 그 대통령이 한 번 그 꼴이 나니까 투표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들어온거야 이제서야 한 4년 동안 홍역 한 뭐 4년 9년 그렇게 홍역 한번 치러보니까 투표가 중요하다는 거 깨달은거지 한 거의 강산이 한번 변하고 나서야 아니요 역대 최고는 아니에요 투표율 자체가 그 뭐냐 제 3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 최고예요 그때 그때 근데 그때는요 신익희 후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익희의 추도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효표가 좀 많았어요 음 그리고 요즘은 굳이 자기네 동네를 가지 않더라도 사전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굳이 자기 거주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음 그쵸 직선제 개헌으로만 따지면 지금이 최고죠 아 근데 이번에 그 지방분권형 개헌이 안된 이유 중 하나가요 근데 그건 사실 그 국회 정당들끼리 지금 서로 지금 기선제압 하나로 거긴건데 이번에 대통령이 엄청난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 이유가 사실 그거야 좀 그 지방행정 이런게 정말 그 기초 그 기초자치 행정 이런거부터 좀 뭔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그게 탄탄하게 돼야지 뭐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도 그렇게 잘 되는건데 우리나라는 그 기초단계가 안되는거잖아요 그런거 강화시키는 개헌이거든 이번 개헌이 아 네 세개 또 고마워요 네 오늘 거의 MVP를 먹어버리시는데 혼자서 음 그래서 예 이게 근데 거부하는 당이 있고 거부 안하는 당이 있어요 그 안건에 따라서 안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일단 태클부터 걸고 보는거 같구요 그리고 그 다른 미래당하고 그 평화당하고 정의당 나머지 세당은 안건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거 같아요 음 안건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당이 있고 무조건 거부하는 당이 있고 음 글쎄요 문통이 아니 문 대통령이 저는 말려다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말려든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무조건 정당 뜻에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숭룡돼지님 별풍선 다섯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다섯개 팬가님 고마워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요 우리 그 우리나라가 지방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그 6월 초에 한번 할거긴 해요 지방선거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그 지방행정 역사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는 할거에요 그 이번에 지방선거 수요일이죠 그 전날 밤에 우리나라의 그 지방행정 그 고려 12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주호소경 12목 이런거 한번 그냥 한번 쫙 해볼 생각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지방행정이 어떻게 오고 있나 아 참고로 저는 그 지방행정과 관련돼서 제가 교양수업을 한번 들어본적이 있어요 그 제가 제가 이제 교양수업을 들어본적이 있어요 그 행정과 행정학과 수업을 한번 들어본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 배경은 좀 쌓인 상태에서 하는거구요 아 저 원래 역사교육이 제1컨텐츠에요 제가 역사교육이 제1컨텐츠고 지금 제가 제2컨텐츠는 이제 스포츠 관련이에요 그 그래서 이따가 2시에 제가 컨디션이 좀 괜찮은거 같아가지고 그냥 최지만선수 추천할거 같은 경기 뭐 안나오면 그냥 그 요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가 또 순위가 약간 뒤집힐거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근데 에리조나 디벡스 경기라 그냥 볼거구요 참 근데 이번에 그 풍계를 가는 열차가 분명 오늘 폐기할건데 아까 밤에 출발한게 좀 약간 저는 씁쓸하다는거죠 416km 면요 원산역에서 제동역까지 416km 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416km 면요 경부고속도로 부산에서 양재까지에요 그 경부고속도로 그 부산 부산 그 입구에서 그 부산의 그 나들목 있잖아요 그 부산의 그 부산의 그 뭐냐 갑자기 도로 이름을 까먹었다 그 번영로 그 부산의 그 번영로 합류하는 거기부터가 한국도로공사 그 관리구간이거든요 거기서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끝나는 그 양재나들목까지가 416.5km 에요 그 구간이 그게 416.5km 인데 그 구간에 그 구간에 열차로 12시간 걸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응? 그 416.5km 요즘 뭐냐 고속버스로 응? 시속 110km 정속주행 해가지고 중간에 그 12시간 반 걸린대요 시속 35km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거리를 응?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 거리를 응? 뭐냐 요즘 고속도로 그 설계 잘 된 노선들은 시속 110km 에요 제한속도가 응? 요즘 선형 개량된 구간대로 웬만하면 시속 110km 주거든요 제한속도를 100 안줘요 그 선형 좋은 구간대로 웬만하면 시속 110km 주는데 그 시속 110 구간에서 그렇게 시속 110km 정속주행을 하고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 한번 들러도 한 4시간 반이면 가요 응? 고속도로 휴게소 한번 들러도 4시간 반이에요 근데 응? 원래 2시간 주행하면 한번 휴게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우린 4시간 반이면 부산 노포터미널 서울 강남터미널 가는데 응? 요즘은 더 더 짧게 가죠? 요즘은 길 더 좋아져서 더 짧게 가죠? 그 뭐냐 저기 뭐 응? 중간에 요즘은 추풍경 안 넘잖아요 고속버스들 그게 길이 더 짧아졌어요 더 길이 더 빨라져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4시간 4시간 때 초반이면 가거든요 부산에서 서울을 근데 그거를 12시간 걸린다고 생각하면 어우 근데 거기서 제덕역에 내려가지고 제덕역에서 또 그 풍기리까지 그 가는 그 지상 교통도 거기서 몇 시간 더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열차 운행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밥을 새끼를 준대요 한 번 갈 때 밥 새끼 준대 아니요 좀 있으면 오늘 안에 못 나와요 그 핵 폐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안에 못 나오는 이유가요 북한이 핵실험장에서는 생방송을 못하게 했대요 생방송 및 현장 보도는 금지했대요 그래서 그 글로 기사 쓰는 사람도요 그 뭐냐 일단은 원산으로 가서 할 수는 있다고 아무래도 이제 그건 사실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아니요 이거 조선일보보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저 이거 연합뉴스 하고 그 경향신문 이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있는 그 기자들은요 어디 소속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공동취자단으로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밖에 못해 그런 언론사별 오보를 막기 위해서 공동취자단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언론사들끼리 밥그릇 먹는 거 막으려고 계속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국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취자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교통정보를 제공을 해줬어요 영국의 아시아특파원이 원산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했대요 했는데 여기서 기차를 타고 12시간 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4시간 더 가고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산까지 산을 2시간을 더 걸어가야 된다 합해서 18시간 이죠 그래서 밤에 출발한 거고요 아마 아무리 빨라도 오늘 해 넘어가기 전쯤에나 없어진 그 핵 실험장이 아마 폐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그런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약간 분석밖에 못할 거예요 오늘 오늘 그 종합뉴스 시간에는 이거는 제 직감인데 그렇게밖에 못할 거야 북한 관련 학자들 그냥 다 인터뷰 초빙해가지고 막 JTBC 뉴스룸에 막 그 북한 관련 그 북한학 전공학자들 막 와가지고 당연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핵 전문가가 보면 막 또 이게 폐기 과정 자체가 뭐가 또 태클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뭐 이미 그 풍계리라는 산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산으로 갈 거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그게 학자들 까지 가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뭐냐 핵실험장 그 피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전망대를요 아마 안전 문제 때문에 못 오게 한 것 같기도 해요 전망대가 그 핵 전문가들까지 다 데리고 올 정도로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아 임시로 만든 거니까 그거 한번 보여주려고 전망대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아예 그 피기한다고 갱도는 다 폭발시킬 거니까 그 옆에 바로 붙어서 가는 건 위험하잖아요 갱도는 다 폭 그러니까 폭발하는 건 전망대에선 볼 수 있겠죠 그 폭발 모습은 그리고 갱도는 무너뜨리고 그 입구는 폐쇄하고 아 그 이미 못 쓰는 거는 거기 이미 못 쓰는 거는 막혔죠 이미 못 쓰는 거는 이미 무너져서 막혔어요 거긴 무너져서 막혔죠 갱도를 못 쓸 정도면요 갱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아마 탕광하는 분들은 아마 알걸요 음 탐광하는 분들은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알거에요 그쵸 지진때문에 아마 무너져서 못쓰는거일거에요 그리고 음 근데 결국 그 지진도 아마 그 제가 보기엔 그 핵실험에 그 영향이 없진 않았을거에요 그것 때문에 집안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을거에요 그러니까 인재일수도 있다는거야 그렇고 사실 그것때문에 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것때문에 우리 지금 수능일주일 늦게 봤잖아요 그것때문에 수능일주일 늦게 봤잖아 우리 그래서 인재일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그 그렇고 하여간 풍계리 근데 지도로 보니까 되게 멀긴 하다 근데 되게 웃긴다 그 아니 원산에서 풍계리가 400km가 넘으면 그 풍계리에서 만약에 그 진짜 그 뭐 백두산까지 더 가거나 저기 그 러시아 접경하는 그 선봉까지 더 간다고 하면 거기 한 백너킬로 더 가야되잖아요 와 그 서울에서 신이주까지가 350km가 넘어요 아무리 그 직선길로 가도 부산보다 멀어요 신이주 가는게 그리고 그 그 저기 뭐냐 아 물론 서울 기준으로는 서울 기준으로는 땅끝마을 가는게 요즘 부산 가는거하고 거리가 살짝 비슷해지긴 했어요 광주까지는 다이렉트로 가니까 그런데 그 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아무리 그 빠르게 빠르게 가더라도 서울에서 원산까지 직방으로 가고 그 원산에서 저기 선봉까지 해서 러시아로까지 간다고 해도 아마 그게 최소한 600 600km가 좀 넘을거에요 700은 안될거야 700km는 안될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600km는 확실히 넘어요 700은 안될거야 그런데 야 나중에 진짜 진짜 교통 연결하는건 진짜 무조건 해야되겠다 무조건 선형개량 다 해야되요 그 지금의 그 북한의 고속도로는요 설계속도로 시속 60km 받기도 힘들거에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 우리나라가 그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선형개량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존에 그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금 공사 다 끝나면요 그 왕복 4차로인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굳이 그 옥천군에서 영동군에서 옥천군까지의 그 짧은 구간이 거기가 교통수요가 제일 적어가지고 거기만 평상시에는 왕복 4차로에다가 조금 이제 차량 많을때만 그 가변차로를 운영하거든요 그것만 거기가 가변차로지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최소가 6차로에요 최소가 6차로고 그 뭐냐 그 뭐냐 대전에서 청주까지 청주까지 8차로고 그 청주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까지 10차로고 그리고 천안에서 천안에서 그 천안에서 그 서울요금소까지가 8차로고 몰라 신갈군기점에서 판교까지 10차로인가 아니 서울요금소까지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달래내고기 10차로고 그리고 저기 경산에서 경산에서 김천까지가 8차로고 그 나머지 구간 웬만하면 다 6차로 이상 만들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양산까지 양산 분기점까지 8차로 하여간 뭐 그런식으로 만드는데 그 하여간 지금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옛날에 그 4차로고간 없다는거 하여간 요즘 그렇게 만드는 그 상황인데 다 직선화하고 시속 110km 주고 막 그러는데 그 새로 만드는 구간들은 설계속도가 시속 120이에요 그 2000년대에 만들어진 고속도로부터는 설계속도가 시속 120이에요 그 설계속도가 100이 아니고 120이에요 거기부터는 신형 구간들은 그래서 최소 극급은 만들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술을 만들면 설계속도 120을 만들어주니까 기본 제한속도는 안전차원에서 시속 110을 가겠죠 그 시속 110을 갈거지만 그 시속 110km로 한 5 한 5시간 반 정도 밟으면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지면 동해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만들 때 고생 좀 하겠다 BJ 진관인님 별풍선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진관인 블라디보스톡 가지아 10개 고마워요 아 사실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지금도 갈 수 있기는 해요 그 저기 강원도 동해안구 가면 동해안가면 탈 수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KTX를 동해역까지 가는 선로를 만들어준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지금은 이제 남강릉역에서 강릉역 가는 방향밖에 안 뚫려 있는데 그 이제 정동진으로 해서 KTX가 정동진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정동진으로 해서 동해역으로 가는 걸 뚫어주겠다 근데 아마 그러면 이제 그 시점부터는 무궁화가 이제 글로 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무궁화 타고 정동진 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지 정동진보다 동해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런 체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미국이 하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더 투자 많이 할걸요 우리나라가 투자 더 많이 할걸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갈걸요 음 다 뭐 한다고 갈걸 지금 현대아산이 제일 좋아하고 있잖아 현대아산이 그 2008년에 그 금강산 관광 중단되고 나서부터 현대아산이 사실 좀 망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제일 타격본 기업이 현대예요 제일 타격본 기간이 현대였어 대북사업 제일 먼저 있던 기업도 현대였고 현대아산이었고 음 아마 현대아산은 그 지금 서울아산병원 없었으면 아마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 서울아산병원 저기 있잖아요 그 뭐냐 풍납동에 그거 그거 없었으면 진짜 망했을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을걸요 뭐냐 그리고 뭐냐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금은 거기는 그룹이에요 그 단독법인이 아닌 그룹이에요 현대자동차는 그러니까 지금 기아자동차 브랜드가 같이 있잖아요 현대기아자동차잖아요 그래서 그 본사 사옥이 저기 영국 영국사거리에 같이 있잖아요 그 쌍둥이 빌딩처럼 같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야구단도 응원하고 있죠 기아 타이거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은 괜찮을 거야 이미 그 그룹 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여러가지 있어서 야구단도 운영하고 있고 뭐 괜찮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거죠 그 뭐냐 작년까지 단장이었던 분이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그 그룹 산하의 구단이 된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사장은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 기아 타이거즈 사장이 그냥 그 그룹 인사에서 임명하다 보니까 구단에 신경 쓸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예 기존의 단장을 그 경영 최고직인 사장으로 올려주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단장이 그 조계현 단장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아 타이거즈도 이제 정말 그룹 그룹 내에 당당한 법인 기업이에요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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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그 야구단 중에서는 기업규모는 굉장히 클 거예요 기아 타이거즈가 옛날엔 삼성 라이온즈가 더 컸는데 삼성 라이온즈는 이제 독립법인이 아니고 제일기획 산화로 들어가 들어가 버렸죠 그 삼성 스포츠단은 제일기획 산화예요 전부 다 그렇고 그 기아 타이거즈는 법인이고 아마 롯데자이언츠도 법인일 거예요 음 네 그 제일기획이라고 그 예전에 삼성에서 그 의류 사업을 하던 업체에서 제일 모직이라고 아마 그쪽 관련된 기업일 거예요 제일기획이 음 그 삼성하고 아마 그 로고 만들 때 그 글씨태가 같을 거예요 삼성하고 그러면 보통 삼성산화법인이에요 그 삼성이 즐겨쓰는 그 글씨체가 있어요 그 삼성체라고 음 그래서 삼성이 서울에 사옥이 한 몇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단은 도심에 세종대로에 본사사옥이 있고 본사사옥 바로 옆에 삼성생명 있고 그리고 그 서초사옥이 삼성전자고요 그 강남역에 있는 서초사옥이 삼성전자고 그리고 그리고 저기 상일라들목 옆에 있는 그 상일동 입구에 있는 그 강동사옥은 삼성엔지니어링이에요 그 강동사옥은 특징이 다른 데는 사옥이 높거든요 강동사옥은 특징이 넓어요 그 안 높아요 거기는 높지 않고 넓은 이유가 근처에 그 군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활주로 문제 때문에 어느 이상 높게 못 만들고 길고 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빙워크가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 사옥 가면 무빙워크가 있어요 난 몇번 가봤으니까 그래서 거기 무빙워크가 있고요 그 거기가 초기에는 그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상일동역만 있는 그 막 그 전용 그 노선 버스가 있었거든요 서울시 노선 버스가 있었는데 그 서울승합에서 운행하는 그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거 없애고 그 그 그냥 그거 이제 없애버리고 근데 지금은 그 상일동 강일동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커져서 그 그냥 그 근처로 그냥 도는 그 버스들로 바뀌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삼성엔지니어링 사람들 상일동역 가는거 생각보다 많이 안타요 그냥 차라리 조금 걸어 나와가지고 그 강동차고지에서 나오는 그 370번 타지 왜냐면 그 370번 타면요 일단 천호사거리로 다이렉트해요 천호사거리 종로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타요 버스전용 차로를 안 막히고 와니까 그래서 그 뭐냐 370번 막 타고 가다보면 상일동부터 사람이 많아 그 삼성엔지니어링 출퇴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그 370번 노선이 그 강일동을 한 바퀴 돌고 나오거든요 아파트를 한 바퀴 돌고 나와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와서 딱 그 서울역 스쳐가요 서울역까지만 스쳐가요 그 회차를 서대문역까지 온 다음에 거기가 이제 중앙버스전용차로라 유턴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서대문역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뭐 서대문경찰 경찰청 경찰청 그리고 염천교를 건너서 그 거기 신문사 하나 있거든요 그 중림동에 거기 중림동을 멈춰요 서울역은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충정로역 돌아서 나가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염천교 건너는 이유가 그 서서문고가가 거기가 이제 철길 건널목이 있어서 거기가 신호가 좀 불편해요 버스들이 그래서 그냥 염천교 건너서 서울역을 끼고 가는거지 그래서 일단은 그 갱도는 이제 폭발한다니까 뭐 기대해보죠 기대해보고 자 그러면 오늘 이거 그냥 북한 풍계리 관련 관련 그냥 관련 그 교통환경 이런거 그냥 알아보자는 얘기로 제가 비교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건 얘기 이제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2시가 돼가지고 최지만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시 보기 여기서 나눠 나눠 놓을게요 메이저리그 경기는 제가 다시 보기가 저장이 안돼가지고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눌게요 감사합니다